자 요식업계의 맛집 검증소 미슐랭이 있다면은 이제 그 발로렌트 조준선계에는 이제 조슐랭 이 마다계가 있습니다. 예 오늘 제가 할 거 뭐냐면은 제가 진짜 구라 안치고 조준선을 한 300가지장 써본 것 같은데 이제 약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100% 내 취향에 맞는 조준선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과연 이 마다계의 취향이 대중들에게도 먹힐지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오늘 제 시청자분 중에 그 VIP 4분을 모셔서 이분들에게 이 조준선을 강제로 떠먹일 겁니다.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고 이제 게임이 끝난 후에 이 조준선 어땠냐 해가지고 약간 좀 좋은 반응이 나오면 이제 마다계의 취향이 이제 딱 검증이 되는 거고 나쁜 반응이 나온다면 바로 그냥 가차없이 방송에서 밴 때려버려서 이 아니라 네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네 분이 지금 디스코드방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반갑다.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조준선 코드 하나를 드릴 겁니다. 이거를 끼세요. 이것만 쓰세요 오늘. 벌써부터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? 자 현재 우리 파티 티어 정확히 이렇게 되고 바로 일반 게임. 자 오늘 한 두 판 정도 해볼 거예요. 두 판 한 다음에 이거 딱 써본 소감 한 분씩 말씀 슬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램프 조심 램프. 나이스. 이거 예. 이거 예. 이거 예. 개피 바람만 불면 아니 바람불면 주는데매 123이라 했잖아 나 마이너스 26 쟤 PP 딱 1 이게 맞아? 124를 박았어야지 그니까 124를 박았어야지 이거 어디야? 컷 이거야 안돼 안돼 죽어 진짜로 죽어 나? 진짜야? 개피야? 야 쟤네가 A만 오니까 내가 한번 막아볼게 A를 지금 그 한발 두발이가 램프에서 여기 쇼트도 좀 힘들어하는거니까 내가 보여줄게 내가 시발 진짠데? 자 우리 그 한발 두발이가 그 램프에서 A 쇼트보는거 약간 힘들어하는거 같으니까 내가 A를 한번 볼게 야 봐봐 두발아 미드는 이렇게 막는거야 보여줄게 이렇게 막는거야 봤지? 쇼트는 이렇게 막는거야 자 한발아 너가 한번 해봐 아니야 이렇게 해야 늘지 강하게 키워야돼 내가 여기서 보고 있을게 한번 해봐 맞서 싸워 맞서 싸워 오케이 그런거 좋아 그런거 좋아 깨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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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냥 계속 봐 오케이 막아줬어 막아줬어 더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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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있게 막아 자신있게 막아 자신있게 막아 내가 맞을게 뒤는 그렇지 하나 더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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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래 한발아 그거 자신감있게 막아주는거야 얘들아 우리 우리 돈 되지 않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디 날까 쟤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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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택고고 너구리야 나 여기에 벽 좀 여기여기 뭔지 알지 좋아 좋됐다 야 B가자 나이스 하하 나이스 와 쟤네 갈린다 쟤네 어 에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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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호 좋았어 8대사 너무 좋아 어 어 아 노잼 노잼 아 조준선 캐리 와 와 조준선 정말 준식아 그거 아니야 준식아 영혼 어딨어 영혼 와 너무 쩐다 와 좋아 나이스 잘 자라 산소배타 아 살려줘 어 아 내가 거기서 못하면 되는데 아 도망가 나이스 어그로 나이스 어그로 나이스 어그로 좋아 내가 해줄께 내가 해줄께 내가 해줄께 내가 해줄께 어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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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거야 연맞고 연맞고 오 어 저거 왜요 진짜 어 어 잠깐만 어 나이스 오 벤달 나이스 오 벤덜이다 아 오케 취향이니까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야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컷 폭탄 안받아버려 기다리지말고 돌려 이 새끼들아 에이 존나 많잖아 지금 아니 에이 많다고 야 이 새끼들 스키를 몇 개를 막 넣은거야 그것다가 시티 막아줄게 내가 너가 가렸어 안대 반피 반피 보여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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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! 한 번 했는데 이런 야! 해치하고 있어! 나이스! 하나 더! 오오! 미친! 뭐야! 홀리 쉣! 자 블랙홀시치 혹시 한 말씀 가능하신가요? 아 이거는 내가 잘했다 조준 소리 좋아서 클러치 하신 게 맞죠? 네네네 지질러 와! 나이스가 A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걸 왜 찍어? 와 미친! DRX 너구리! 나 끝! 흠매기! 와! 너구리! 저게 골드의 너구리? 아 맞네 골드라고 했지? 와 27개 와 미쳤다 그냥 자 이렇게 두 판을 해봤고요 어... 야 진짜 장난기 빼고 자기들 조준선 평가 블랙워치부터 장점 생각보다 진짜 잘 맞은 이거 오케이 생각보다 진짜 잘 맞으면 확인했고요 단점 검은색을 쓰지 마세요 검은색을 쓰지 마세요 오케이 확인했고요 자 너구리씨 아 이게 상대방이 은근히 잘 맞아요 이게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하면은 아 그러니까 검은색만 아니면 된다 일단 팬텀이 잘 맞았고요 팬텀이 잘 맞았다 오케이 단점 단점은 안 보여요 검은색이 안 보여요 봐봐 검은색 안 된다는 말이야 나만 좋아 검은색? 형이 모니터가 좋아서 아 그럼 오케이 일단 그 검은색은 제가 그러면 한 수 접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그럼 색깔은 취향껏 오케이 자 그럼 다음에 한 발이 두 발이 어땠습니까 이 조준선 장난기 빼고 솔직하게 오케이 잘 맞았어요 또 있나요 잘 맞았어요 오케이 또 있나요 잘 맞았어요 아 잘 맞았어요 세 번 나온 거면은 진짜 할 말이 아니 진짜로 좋았다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좀 살짝 아쉬웠다 이런 부분은 4명 중에 4명이 다 검은색은 별로라고 했으니까 이거 조금 참고하도록 할게 말리더라도 조금 버티면서 할 수 있는 조준선 아 아 자 전판 27키를 증명했다 말릴 때 쓰면 약간 좀 괜찮을 것 같다 딱 이 말씀이시죠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하하하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고생했다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소통은 인스타그램 조준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